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문상희 작가님의 중편소설 옥탑방으로 쫓겨난 노인입니다. 이 작품은 1회 2회로 종결을 지었었는데요. 다음해를 기다린다는 댓글이 있어서 작가님께 원고 청탁을 했어요. 들으시기 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고맙습니다. 낭독하는 내내 많이 웃었습니다. 너무 웃겨서요. 독자님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그냥 들어주셔도 고맙습니다. 구독과 댓글을 써주시면 힘이 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정씨가 옥탑방으로 쫓겨난 지도 어느덧 한 해가 지나서 부러진 다리도 다 낳았다. 정씨는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아끼고 아껴서 쓴다고 해도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 다 버렸다. 어느날 아침 같이 일하던 경비실 배씨로부터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정씨 요즘엔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배씨 다친 다리는 다 낳았지만 여전히 백수입니다. 예 그러면 일을 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배씨 이리저리 알아봐도 경비자리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정씨 아파트 경비일 해보실래요? 제 친구가 격일제로 일하는 아파트에 경비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그만뒀대요. 아이고 좋구맞아요. 소개만 해주시면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정씨 그러면 내가 입주민 대표와 통화를 해보고 연락을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배씨 점심시간에 배씨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정씨 입주자 대표하고 얘기가 잘 됐답니다. 문방구 가셔서 이력서 써가지고 저 퇴근시간에 경비실로 오셔서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배씨 정씨는 퇴근시간에 맞춰 이력서를 써가지고 경비실 배씨에게로 갔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배씨 어서 오세요 정씨 저기 봉일시장 근처에 있으니 걸어서 가봅시다. 마침 배씨 친구 장씨가 근무하는 날이라서 입주자 대표와 만나서 쉽게 취직이 되었다. 내일부터 근무를 하기로 하고 아파트 경비실로 갔다. 정씨라고 했던가요? 예 장씨 저는 무술생이고 정한주라고 합니다. 예 저하고는 한 살 차이네요. 저는 57년생 장기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규칙대로 매일 아침 6시에 교대를 하고요. 일요일엔 쉰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 6시에 뵙겠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정씨와 배씨는 밖으로 나오며 얘기를 이어갔다. 아이고 배씨 덕분에 제가 취직을 쉽게 했습니다. 저 때문에 식사도 못하셨는데 저녁 겸 술이라도 한 잔 올리겠습니다. 아이고 정씨 그래도 오래도록 정이 든 사람이라 제가 제일 먼저 연락을 드렸죠.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씨는 배씨를 데리고 큰맘 먹고 오랜만에 갈비집으로 들어갔다. 정씨도 퇴직하고 갈비집 예식은 처음이라서 오랜만에 안주다운 안주에 포식도 했다. 정씨는 옥탑방으로 돌아와서도 자전거 체인에 기름칠을 하고 알람시계 배터리도 교환하고 내일 출근 준비를 마쳤다. 일찍 잠자리에 든 덕분에 알람시계가 울리기 전 4시 반에 일어나서 이정순이 준 김치에 컵라면을 먹고 출근길에 다섰다. 오랜만에 출근을 해보니 기분이 좋다. 야 정안주 인생은 일장 이막이다. 다시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정안주 화이팅! 정씨는 룰루랄라 휘파람을 불면서 출근을 했다. 안녕하십니까 정씨 일찍 나오셨군요. 예 자전거 타고 오면 20분이면 온답니다. 얼른 퇴근 준비하세요 장씨. 알겠습니다 정씨. 그래도 저는 6시에 맞춰서 퇴근하겠습니다. 예 그럼 저는 아파트 군에 한 바퀴 돌아서 이것저것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씨가 근무하는 아파트는 5개 동으로 자전거로 5분이면 한 바퀴를 돌 수가 있었다. 지하 주차장이 없었지만 주차 공간이 충분해서 주차 때문에 걱정할 것은 없어 보였다. 다만 매주 목요일 재활용 분리수거로 조금 바빴지만 그래도 할 만한 경비 작업이었다. 정씨는 다시 일을 하고부터 몸도 마음도 젊어지는 느낌으로 생동감이 넘쳐났다. 정씨가 다시 일을 한 지 한 달이 지나서 오랜만에 거금 160만 원의 첫 월급을 받았다. 정씨는 금요일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토요일 아침 6시에 퇴근해서 피자집으로 향했다. 정씨는 천처 이정순에게 반찬도 얻어먹고 해서 이정순이 좋아하는 피자 두 판을 사들고 들어왔다. 정씨는 이정순이 사는 2층 현관에 피자 한 판을 놓고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띵동 누구세요? 응 내가 오늘 첫 월급을 타서 피자 한 판 사 왔으니 드시게나. 정씨는 그 말만 하고 도망치듯이 후다닥 옥탑방으로 올라왔다. 흥! 누가 피자 사달라고 했나? 그래도 한 가닥 양심은 남아있구먼. 이정순은 피자를 집어들고 옥탑방을 힐끗 쳐다보고는 안으로 횡! 문을 닫고 들어갔다. 정씨도 피자를 한 판 펼쳐놓고 캔 맥주를 따서 마셨다. 캬! 오랜만에 월급 받아서 피자에 캔 맥주라. 더 바랄 것이 뭐가 있노? 맛이 기가 막히구먼 그래. 정씨는 24시간 근무, 24시간 휴식으로 금요일 근무날은 토, 일요일을 연속으로 쉬는 근무 형태였고 토요일에 근무를 하면 월요일에 출근을 했다. 정씨는 토, 일요일, 이틀 휴무라서 푸근한 마음으로 기분이 좋아 캔 맥주 3개를 연거푸 마시고 잠들었다. 캔 맥주 때문인지 서너 시간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로 들어갔다. 정씨는 습관처럼 휴대폰을 보았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윤성자가 보낸 장문의 문자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안녕하세요 한 선생님. 전화는 염치가 없어 못하겠고 문자를 대신해서 보냅니다. 저번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사실 그 사건의 모든 기획은 부동산 사장 우재광이 꾸민 일인데 저를 주범으로 몰았으나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잖아요. 또한 한 선생님께 전액을 변제하여 합의를 하였고 저번에 써주신 탄원서가 정상 참작이 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오늘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구치소에서 풀려났다지만 저는 사실 갈 곳이 없답니다. 앞으로 일을 해서 동생에게 빌린 합의금도 갚아야 하거든요. 저는 지금 돈 한 푼 없는 거지꼴이 되어 어디로 갈 곳도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 선생님 옥탑방 보증금 500만 원이 저의 전 재산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용서하시고 선생님 옥탑방에서 살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보내주세요. 윤성자 올림 정씨는 문자를 몇 번씩이나 읽어보고 또 많은 생각을 했다. 본인도 이혼을 당하고 옥탑방으로 쫓겨난 신세인데 옥탑방에서 살게 해달라니 난감했다. 정씨는 30분째 변기에 걸터 앉은 채 생각에 잠겼다. 아직 계약기간도 남아있었으니 법적으로도 옥탑방 주거 권리는 윤성자에게 있는 것이다. 정씨는 2층에 사는 이정순이 모든 것을 알기 전에 일단 윤성자를 만나서 결정을 하기로 마음먹고 문자를 보냈다. 안녕하십니까 윤성자씨 그래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문자를 받고 답장을 보냅니다. 물론 본인이 저지른 죄이지만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나저나 저도 저번 일로 인해서 아내와 이혼을 하고 쫓겨나 지금은 옥탑방에서 지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말인데 지금은 묘한이 떠오르지 않으니 만나서 얘기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근무하던 경비실 근처 우리가 종종 함께 갔던 편의점 테라스로 오셔서 전화나 문자 주시면 자전거 타고 바로 가겠습니다. 정씨는 윤성자 때문에 사기를 당해 모진 고초를 겪었지만 한때는 진정 사랑한 여자이었기에 연민에 빠져들어 은근히 만나기를 원했다. 잠시 후 윤성자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다. 저는 지금 갈 곳도 없고 해서 인더군 시내로 나와 커피숍에 있답니다. 그러면 1시간 뒤에 2시쯤 신림동 편의점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자 올림 정씨는 본인에게 사기를 치고 고통을 주었지만 윤성자를 다시 만나는 게 무척 반갑고 설레었다. 어쩌면 그것이 자기 모순이요. 자신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것을 알면서도 자석처럼 끌려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정씨는 대충 세수를 하고 편의점으로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생각했다. 편의점 테라스에 앉아 캔맥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국리도 해보았다. 인기척을 느끼고 뒤돌아보니 윤성자가 뒤쪽에 서 있었다. 아이고 성자씨 언제 오셨어요? 네.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여기에 서 있었답니다. 그러셨군요 성자씨. 이쪽으로 와서 어서 앉으세요. 정씨는 의자를 당겨서 성자가 앉기를 권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할 말이 없습니다. 성자는 쭈뼛거리며 자리에 앉았다. 일단 뭐라도 하나 드셉시오 성자씨. 네. 솔직히 오빠가 캔맥주를 마시는 걸 보니 저도 캔맥주를 마시고 싶네요. 사실 1년 반 동안 술을 마실 수가 없었거든요. 예 그러셨겠죠. 이해가 갑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장씨는 편의점으로 가서 캔맥주 두 개와 어묵꼬치 풀무원 두부를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가지고 왔다. 자, 어쨌거나 출수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풀무원 두부부터 드십시오. 그리고 안주 삼아서 캔맥주 한 잔 들이켜 보세요. 네, 오빠. 아, 민망하지만 여하튼 고맙습니다. 성자는 캔맥주 한 모금을 마시고 컥컥 거렸다. 너무 오랜만에 술을 마시다 보니 사례가 들렸네요. 죄송해요, 오빠. 성자는 정씨를 오빠라고 부르고 있었다. 정씨는 나무젓가락으로 풀무원 두부를 집어 성자의 입에 넣어 주었다. 성자의 눈에서 닭똥같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우적우적 두부를 씹던 성자가 그만 테이블에 엎드려 엉엉 울었다. 정씨는 들썩이는 성자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그리고 침묵을 이어가다가 캔맥주를 다 비우고 나서 정씨는 다시 캔맥주 두 개를 사왔다. 캔맥주 한 개를 다 마신 성자가 살짝 취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오빠, 제가 마땅히 갈 곳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게 말입니다. 성자씨가 출소한 것을 알면 전처 이정순이 난리가 날 텐데요. 그러면 오빠 정말로 이혼을 하신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왜 비싼 밥 먹고 거짓말을 합니까? 잠시 후 또 침묵이 이어졌다. 성자가 작심한 듯 입을 열었다. 오빠, 내가 오빠에게 사기쳐서 피해를 주었지만 어찌됐든 그 돈을 다 갚았고요. 사실 오빠의 순수한 마음에 이끌려 제가 오빠를 사랑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도 솔직히 오빠와 함께 살 수만 있다면 세상 사는 게 자신이 있습니다. 어차피 오빠도 옥탑방에서 나가면 갈 곳도 없으니 옥탑방에서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오빠, 주인 아주머니가 모르도록 숨어 지내며 살도록 할게요. 최대한 버티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다른 데로 이사가서 그때 같이 오빠랑 살면 되죠. 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정순이 육덕이 커서 힘이 얼마나 센지 알아요? 성난 코끼리는 저리 가랍니다. 아이고, 저는 무섭습니다. 알겠어요. 이제야 오빠 맘을 제대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 저만 혼자 오빠를 그리워한 거였네요. 오빠는 저를 까맣게 잊고 살았던 거군요. 알겠어요. 이제 오빠 맘 다 알았어요. 여기까지 달려온 제가 멍청이죠. 바보 멍청이. 이제 일어나요. 저 갈게요. 정씨는 타급하게 테이블에서 일어나는 윤성자를 붙잡아 앉혔다. 성자씨,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저도 사실은 성자씨가 많이 그리웠습니다. 제가 묘안을 내보겠습니다. 먼저 열세를 바꿔서 전처 이 정순이 아무 때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군요. 시장거리는 제가 퇴근길에 사오면 된다지만 성자씨가 집 밖으로 안 나가고 살 수가 있겠어요? 오빠, 제가 누구예요? 천하의 윤성자 아니에요. 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성자의 말에 정씨는 화들짝 놀랐다. 맞았다. 성자는 사기도 잘 쳤다. 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도록 해봅시다. 정씨도 성자와 함께 사는 것이 좋았다. 어차피 이혼을 한 바당에 굳이 피할 이유도 없었기에 그렇게 하기로 서로 결정을 보았다. 그러면 일단은 내가 자물쇠부터 바꾸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2층의 전처는 10시쯤 잠자리에 들어가니 그때까지는 여기서 버텨야 해요. 2층의 전처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문자를 할게요. 그러면 뒤쪽 창문으로 가방부터 들여놓고 살금살금 옥탑방으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입고 다니는 점퍼와 모자를 줄 테니 그 옷과 모자를 쓰고 다녀야 전처가 모르지요. 만약 본다고 해도 밤에만 다니면 어두워서 나로 착각을 하도록 해야 한답니다. 아 기발한 생각이에요 오빠 오빠는 참 머리가 좋아요. 성자는 자신이 옥탑방을 도망칠 때 그대로 한 것이 생각나서 피식 웃음이 나왔다. 성자씨 그나저나 시간도 많이 남았고 배도 고프니 어디 가서 해장국이라도 먹도록 합시다. 정씨는 성자를 데리고 근처 해장국집으로 가서 콩나물 국밥을 시켜 점심으로 먹었다. 성자는 편의점에 다시 와서 기다렸고 정씨는 철물점에 들러 참을새를 사가지고 옥탑방으로 올라갔다. 2층 전처가 사는 방에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정씨는 성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2층 불 꺼짐 10분 후 뒤쪽 창문으로 밧줄 내리겠음 네 알겠습니다. 밧줄에 매달린 모자와 옷과 운동화를 신고 얼굴을 2층 거실 반대쪽을 바라보고 올라올 것 가방을 밧줄에 꽁꽁 묶을 것 네 알겠습니다. 성자의 옥탑방 입주는 007 작전처럼 이루어졌다. 두 사람의 동거가 옥탑방에서 시작되었다. 정씨와 성자는 옥탑방에서 스탠드 불빛에 앉아서 성자가 사온 캔맥주와 안주로 저녁을 때웠다. 둘이는 깃속말로 대화를 했다. 몹시 간지러웠으나 은밀하고 기분이 좋았다. 성자 먼저 샤워를 하였고 이어서 정씨가 샤워를 하고 나왔다. 1년 반 만에 둘은 뜨거운 밤을 보냈다. 오빠 저를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차피 호라비 신세 성자씨가 면해 줬으니까 나도 좋아. 정씨는 일요일도 휴무라서 꼼짝도 하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성자에게 인기척을 대지 말라고 신신 당부를 하고 월요일 새벽 5시에 출근길에 나섰다. 정씨는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7시쯤 집으로 돌아오다 2층 현관 앞에서 전처 이정순과 마주쳤다. 10월이라 김장 준비를 하려고 고무대야 가지러 옥탑방으로 갔더니 자물쇠를 바꿨네. 총알처럼 쏴대는 이정순의 목소리를 듣자 정씨는 머리가 쭈뼛하고 등골이 오싹함을 느꼈다. 응 자물쇠가 오래돼서 잠궈지지를 않아 새것으로 바꿨어. 아 그러면 열쇠 한 개를 줘야 될 것 아니여유. 알았어. 열쇠는 나중에 주더라도 우선 고무대야를 가지고 내려올게. 정씨는 혼비백산하였다. 후다닥 옥탑방으로 올라가서 고무대야를 2층 현관 앞에 갖다 놓았다. 띵동 띵동 고무대야 현관 앞에 가져왔어. 정씨는 옥탑방으로 올라와서 현관문을 잠그고 윤성자와 비밀로 정해놓은 노크를 했다. 똑 똑 똑 똑 똑 성자는 비밀 노크를 알아채고 문을 열어주었다. 휴 전처에게 들킬 줄 알고 기겁을 했어. 낮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누가 바깥에 와서 문을 열려고 달그락 달그락 거리는 거 있죠? 기겁을 해서 입을 쓰고 숨죽이고 있었지요. 정씨와 성자는 마주보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여하튼 김장철 지나고 추워지면 저 뚱땡이는 절대로 여기에 올라오지 않아 그때까지만 참아 봅시다. 아유 여부가 있겠어요. 걱정마요 오빠. 모든 거에 다 제가 저지른 엇보죠. 인과 응보라고 생각하니 참을만 해요. 그 일이 있고 이틀 뒤 정씨와 2층 이정순이 현관 앞에서 또 만났다. 나도 힘들어서 이제 김장을 못해요. 절임배추 시켜서 김장해 놓았으니 가져가서 먹어요. 그리고 고무대야 다 씻어놨으니 옥탑방에 갖다 놔요. 고마워. 잘 먹을게. 정씨는 전처가 김치를 주는 것은 고마웠으나 마주치는 게 더 무서웠다. 성자가 옥탑방으로 온 지도 석 달이 지나 봉천동 달동네에 한겨울이 찾아왔다. 정씨는 성자를 생각해 창문에 비닐을 덧붙여서 한겨울 준비를 마쳤다. 보온제로 더 씌운 덕분에 우풍도 없었고 방음도 잘 되어 마음 놓고 대화도 할 수 있었다. 겨울 동안 2층 2정순이 옥탑방에 올라올 일도 없었다. 정씨는 금요일 근무를 마치고 월급도 탔기에 치킨과 족발을 사들고 옥탑방으로 올라갔다. 정씨는 24시간 근무를 해야 했기에 언제나 아침에 퇴근을 하는 올빼미 생활을 해야 했다. 성자씨 당신 좋아하는 족발을 사왔소. 나는 치킨을 좋아하니까 치킨도 사왔지. 자 월급도 탔으니 축배경 한잔 합시다. 성자는 좋아하는 족발을 앞에 두고도 먹을 생각을 안 했다. 왜 안 먹어요 이렇게 좋은 날 어서 한잔 쭉 들이키고 족발도 먹어요. 오빠 나 이상해요. 56인데 폐경이 될 때도 됐지만 요즘에 그게 갑자기 없어졌어요. 입맛도 없고 뱃속이 늘 더부룩해요. 아무래도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다음주에 병원에 가도록 합시다. 새벽 4시쯤 일어나서 저번 그 편의점으로 가서 기다리면 내가 그쪽으로 갈게요. 그리고 아파트 경비실에 있다가 병원 문 열면 병원에 같이 갑시다. 알았어요 오빠. 성자와 정씨는 족발은 싸서 냉장고에 넣고 치킨과 맥주를 마셨다. 드디어 다음주 월요일에 성자의 병원 예출을 위한 007 작전이 시작되었다. 새벽 4시에 성자는 정씨의 점퍼를 입고 모자를 눌러 쓴 채 도둑 고양이처럼 계단을 내려갔다. 옥탑방 창문으로 지켜보는 정씨도 가슴이 조마조마 했다. 정씨도 30분 후 계단을 내려가서 자전거를 타고 함께 편의점으로 갔다. 성자씨 아침 출근 시간이 멀었으니 콩나물 국밥으로 아침을 먹고 갑시다. 그래요 오빠 콩나물 국밥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씨는 콩나물 국밥으로 아침을 먹고 아파트 경비실로 가면서 성자에게 말했다. 내가 6시에 교대를 하니까 여기 조금만 앉았다가 6시 10분에 저기 하늘 아파트 경비실로 오면 돼요. 알았죠? 예 알았어요 오빠 정씨는 교대를 했고 성자를 경비실 뒤에 붙은 간이 침대에 눕혔다. 성자씨 그대로 누워있으면 밖에서는 안 보이니까 그렇게 있어요. 나는 자전거 타고 아파트 한 바퀴 돌아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올게요. 네 다녀오세요. 정씨는 버려진 담배 꽁초와 쓰레기를 자전거 짐칸에 주워담아 한 바퀴를 돌고 왔다. 경비실로 들어가니 성자는 일찍 일어난 탓인지 고운히 잠들어 있었다. 정씨는 아파트 주민들의 출근길에 인사를 마치고 창문에 부재중 전화번호를 붙여놓고 성자와 함께 병원으로 갔다. 병원은 성자가 원해서 산부인과 겸 내과로 갔다. 다행히 이른 아침이라 사람은 별로 없었다. 성자가 진료실에 들어가고 10분쯤 지나서 보호자를 불렀다. 산부인과 전문의라고 쓰인 책상에는 50대로 보이는 여자의사가 앉아있었다. 보호자분 잠깐 앉아보세요. 환자분이 저하고 동갑인데 임신을 했어요. 반응검사에도 임신으로 나왔고 초음파 상해도 정상적으로 태아가 작상이 되었어요. 제 짐작으로는 15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노산이라 조금 힘들겠지만 건강도 좋고 출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절은 불법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면 50세 이상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산이고 자식도 없다고 하니 신중히 생각하셔서 결정을 하십시오. 저는 출산을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충분히 합의를 하셔서 답을 주십시오. 요즘은 국가에서나 구청에서나 출산을 하면 좋은 혜택이 많이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십시오.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정말 큰일을 하신 겁니다. 제가다 마음이 벅찹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정씨는 성자를 데리고 경비실로 돌아왔다. 잠시 후 시장을 다녀온 60대 입주자 대표 아주머니가 경비실에 들어왔다. 아, 사모님 오셨나 보군요. 예, 집사람이 병원에 왔다가 잠시 들렀습니다. 정씨 아저씨는 젊고 이쁜 색시와 사시는군요. 호호호. 부끄럽습니다. 대표님. 그나저나 아파트에 별 문제는 없는 거죠? 예, 대표님. 쓰레기와 담배 꽁초도 주었고 별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수고하세요. 네, 들어가십시오. 대표님. 정씨는 입주자 대표에게 깍듯이 인사를 했다. 아파트 내 모든 권한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이었다. 깊은 시름에 빠져있던 성자가 무엇인가 결심을 한 듯이 말했다. 오빠, 나 아이 낳을래요. 저나 오빠나 자식이 없잖아요. 아이를 꼭 낳아야겠어요. 그게 도리인 것 같아요. 저를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오빠? 그럽시다, 성자씨. 비록 늦은 출산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하늘이 내려주신 아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빠, 그렇게 결정을 해줘서 고마워요. 기왕이면 떳떳하게 혼인신고도 했으면 좋겠어요. 오빠 이혼한 거 분명히 맞죠? 그래야 나중에 출생신고도 할 수가 있잖아요. 내일 아침에 혼인신고를 하도록 합시다. 정씨는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근무를 마치고 다시 콩나물 해장국 집으로 가서 아침을 먹고 동사무소 문 열 때까지 기다렸다. 성자와 정씨는 정각 9시 동사무소 들러서 복잡한 혼인신고를 바치고 떳떳하게 집으로 향했다. 성자씨 나도 마음을 독하게 먹을 테니 성자씨도 마음 독하게 먹고 집으로 들어갑시다. 알았어요. 오빠 기죽지 말고 우리 잘 해보도록 해요. 정씨는 비장한 각오를 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2층 이 정순이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다가 때마침 걸어오는 정씨를 보았다. 이 정순은 창문을 열고 정씨에게 소리를 질렀다. 아니 이제는 아예 개집까지 데리고 와요? 이 벌건 대낮에유? 나가요. 당장 끌어내기 전에 저 인간을 진작에 내쫓아야 했는데 아이고 분통 터져라. 이 정순은 분이 삭질을 않아 밖으로 나와서 그 큰 덩치로 정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야 이눔아 내가 불쌍해서 김치도 주고 반찬도 주었더니 내가 그따위 행세를 해? 나가 지금 당장 나가라고 아니 우리는 이미 이혼을 했는데 이제 와서 당신이 무슨 참견이야? 이 손 놓으라고 사람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둘이 몸싸움 하는 틈을 타 윤성자가 옥탑방으로 올라갔다. 야 이년아 어디 상판 태기 좀 보자. 이정수는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성자에게 소리쳤다. 왜 그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왜? 이번에는 정씨도 지지 않고 소리질렀다. 그 사람 지금 임신했거든 그리고 혼인신고도 했으니 내 집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큰소리 치지 말라고 그래? 혼인신고? 임신? 월세도 안 내고 사는 주제에 큰소리를 쳐? 옥상에서 신접살림을 하고 있다고? 당장 방 빼 알았어? 당장 빼 무슨 소리야? 저 옥탑방은 아직 계약기간이 넉 달이나 남았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언제 나하고 계약을 한 적이 있어? 정씨와 이정순이 한참 싸우고 있는 사이에 왱왱왱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경찰관이 집으로 들어왔다. 저 무슨 일인가요? 여기 큰 싸움이 붙었다고 112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왜 싸우는 겁니까? 요즘엔 가정폭력도 처벌받으니 알고 계십시오. 경찰관 얘기를 듣고서야 이정순은 정씨의 멱살을 놓았다. 여기 집주인이 누구십니까? 예, 제가 집주인이요? 그럼 아저씨는 누구십니까? 예, 저는 옥탑방에 새들어 사는 사람입니다. 야, 이눔아 네가 언제 집세 주고 살았어? 나가 당장 끌어내기 전에 나가라고 안 나갈 거면 당장 이때까지 산 거 집세 내놓으라고 이정순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입에 거품을 물고 고혈압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경찰관은 뚱뚱한 이정순에게 응급조치를 하면서 동료에게 구급차를 부르게 했다. 이윽고 119 구급차가 집으로 달려왔다. 이정순은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올랐다. 여기 보호자분 누구십니까? 빨리 오셔서 동행하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정씨가 따라다 섰다. 옥탑방 아저씨 병원 다녀오셔서 저기 일동 8추소에 들려주십시오. 신고가 들어와서 간단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병원 다녀와서 들리겠습니다. 정씨와 이정순의 싸움은 일단락 되었다. 병원으로 실려간 이정순이 문제였다. 이정순은 가까운 양지병원 응급실로 실려갔고 다행히 수액과 응급조치를 받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양지병원은 정씨가 다리골절로 입원을 했던 곳이라 군의 시설물을 잘 알고 있었다. 저 이정순씨 보호자 되시는가요? 이분은 과체중에 혈압이 높아서 평시에도 관리를 잘 해야 한답니다. 입원을 하시려면 접수를 하시고요. 집에 가셔서 안정을 취하려면 원묵가에 이정순 환자분 이름으로 수납하고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정씨는 원묵가에 응급치료비 20만원을 결제하고 응급실로 돌아와 퇴실 준비를 했다. 정씨에게 20만원은 아주 큰 돈이었다. 윤성자가 임신을 했으니 20만원을 이정순에게 받아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정씨와 이정순은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와서 택시를 탔다. 죽일듯이 설쳐대던 이정순도 병원에 갔다 온 후로는 잠잠해졌다. 정씨는 고목나무에 붙은 매미처럼 이정순에게 매달리다시피 해서 부축 아닌 부축을 하고 2층 거실로 들어갔다. 이정순이 거실 소파에 기대어 앉았다. 엉거주춤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정씨를 붙들어 앉혔다. 정씨는 이때다 싶어 바를 꺼냈다. 나도 앞으로 먹고 살아야 하니까 병원비 20만원은 나한테 줬으면 좋겠어. 택시비는 안줘도 돼요. 이정순이 불끄러미 정씨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이 큰집도 있고 미용실 월세도 나오고 혼자 몸이잖아. 그리고 이 집 누가 벌어서 산 집이야? 내가 벌어서 산 집이잖아. 이제 난 상거지가 됐어. 새 식구를 먹여 살려야 된다고. 빨리 20만원 내놔.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여. 내가 그 돈 20만원을 떼어먹을 사람여? 벼룩의 간을 빼먹지. 이정순이 지갑에서 50만원을 꺼내 정씨에게 주었다. 정씨는 일어났다. 이정순이 정씨를 붙잡아 앉혔다. 거기 좀 앉아서 내 말 좀 들어봐요. 아까 그년이 임신했다고 그랬지요? 나도 애를 못 낳아서 그 스트레스로 인해 뚱보가 됐지만 내가 애를 안 낳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30대 초반에 자궁경부암 초기로 자궁을 드러내서 그런 거지만 나도 아이를 낳고 싶었다고. 그래 당신도 자식이 있었으면 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여요? 그래도 오늘 응급실까지 따라와줘서 고마워요. 나도 이제는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내려놓을 테니 옥탑방에서 그냥 살아요. 나는 1층 미용실에 월세로도 먹고 살 수 있으니 전세금이라도 마련할 때까지는 집세는 안줘도 되유. 내가 악을 쓴다고 해결될 일도 없으니 차라리 그냥 내가 다 포기할게요. 정씨는 고개만 끄덕이며 듣고 있었다. 이정수는 정씨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의애의 말을 꺼냈다. 알았어.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나는 파출소에 가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마무리를 하고 올게. 정씨는 파출소에 들러서 112 출동에 대한 간단한 진술서를 쓰고 옥탑방으로 올라갔다. 성자는 그때까지 몇 시간을 쪼그리고 앉아서 정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성자씨 괜찮아? 이제 다 해결됐으니 걱정하지마. 2층에 그 사람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라. 옥탑방에서 계속 살아도 된대. 전세금 마련할 때까지 집세도 안 받을 거래. 그래요 오빠 고맙네요. 여하튼 그렇게 끝났으니 참 좋아요. 그날 이후 정씨는 정씨대로 이정순은 이정순대로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봐요 성자씨 세상이라는 게 참 알 수가 없네요. 인연이 악연이 되고 또 악연이 인연이 되고 말이요. 나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테니 음식 잘 먹고 몸 추슬러서 건강한 아기 낳도록 합시다. 알았어요 오빠 이 모든 게 오빠의 선한 마음 때문이에요.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도 저 앞으로 나쁜 마음 같은 건 갖지 않도록 노력할 거예요. 사실 저는 부모가 누군지 몰라요. 고아원에서 중학교까지 살았어요. 그러다가 공장으로 이리저리 옮겨 다녔고 한때는 다방 레지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도 못하고 나이만 먹었고요. 동생은 제가 키웠죠. 그런데 동생은 부자예요. 그래서 제 돈을 갚아준 거예요. 하지만 전 동생 돈을 갚을 거예요. 언젠가는 꼭 갚을 거라고요. 전 오빠를 만나 다시 인생을 시작할 거예요. 오빠가 내 인생의 마지막 구원자예요. 그래요. 성자 씨. 성자 씨도 내 인생의 마지막 구원자입니다. 이제 마음 놓고 여기서 재미나게 삽시다. 정 씨와 성자는 오래도록 포옹을 했다. 정 씨도 아이를 위해 술을 끊었다. 착실한 아빠가 되기 위해 준비를 했다. 이듬해 9월 초 성자는 노산이었지만 어렵지 않게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다. 성자와 정 씨는 아이 이름을 태양같이 늠름하게 자라달라고 한태양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정 씨 나이 63세 성자 나이 57세였다. 옥탑방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릴 때면 2층에 사는 이정순도 궁금증에 또 부러움에 옥상을 쭈빗쭈빗 올려다 보곤 했다. 이정순은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기에 갑자기 아이를 안아보고 싶은 충동이 굴뚝같이 일었다. 집주인 이정순이 옥상으로 올라올 때면 성자는 은근히 집주인을 경계하면서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이정순은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정시를 거실로 불러들였다. 무슨 일이요? 죽일듯이 멱살을 잡을 땐 언제고 당신이 나를 다정하게 부를 때도 다 있네? 그게 아니구요. 나도 이제 늙어가고 예전에 이정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했던 말들은 다 싸그리 잊어버려요. 내가 앞으로 아기를 좀 보도록 해줘요. 나도 아기를 좀 키워보고 싶으니 게요. 제발 내 부탁을 좀 들어줘요. 알았어. 애엄마하고 상의해서 알려줄게. 정씨는 옥탑방으로 올라와 성자와 얘기를 나눴다. 여보 당신도 아기를 위해서 돈을 벌고 싶다고 했잖아. 2층에 이정순이 당신이 일을 하게 되면 아기를 봐주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볼까? 또 심술이 나서 아기에게 해쿠지 하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태양이가 돌이라도 지나면 생각해 봅시다. 드디어 태양이 첫돌이 되었다. 어떻게 알았는지 이정순이 돌반지와 아기 옷을 사들고 옥탑방으로 올라왔다. 이정순은 문 앞에서 쭈빗거리다가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예 2층에 사는 집주인이유 아기 돌단치를 하는 것 같아 올라와시유 주인 아주머니 오셨군요 들어오세요 변변치 않지만유 여기에 아기 옷하고 돌반지 사왔유 성자와 정신은 어쩐일인가 싶어서 의아심을 가졌다. 어디 보자 아가야 아이고 이뻐라 어디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그렇게 하세요 성자는 성자는 의심을 하며 못 믿어온 생각으로 대답했다. 아이고 아기가 똘망 똘망 한게 튼실하게 생겼네요 그나저나 전 재산이 500만원뿐인데 어떻게 아기를 키우려고 하세요 유치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려면 앞으로 많은 돈이 필요할 텐데요 일하는 날엔 지가 아기를 봐줄 테니 돈벌이를 하러 다니도록 하는 건 어때요 고맙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자는 그렇게 말을 얼버무렸다 한 달쯤 지나서 성자는 근처 식당에 서빙하는 일자리를 잡았다 태양이는 2층에 이정순이 봐주기로 하였다 주인 아주머니가 아기를 봐주신다니 고마운 일인데요 그 대신 2층 바깥으로 나오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것부터 약속을 해 주셔야 해요 알하시우 세대 걱정 마세요 나는 예전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마음을 비운 지 오래됐시우 그러니까 지를 믿으셔도 돼요 그리고 어차피 내가 뚱뚱해서 밖에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지는 주인 아주머니 말만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돈을 버니까 수고비는 챙겨 드릴게요 아니요 수고비는 무슨 수고비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요 돈이나 돈이나 많이 버셔요 제가 태양이는 잘 봐줄 테니께 알 수 없는 게 사람 속이라더니 이정순은 예전에 병원 응급실에 다녀온 후 본래의 순진한 본성을 되찾은 것 같았다 이정순은 태양이를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어쩌면 이정순이 아이를 못 낳은 것에 대한 대리만족이기도 했다 오늘도 이정순은 2층 베란다에서 태양이와 함께 바깥 구경을 하고 있었다 태양아 저기 국화꽃 구경 좀 해봐라 베란다에 국화꽃이 예쁘게 활짝 피었지 태양이는 그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꽃을 보면서 환하게 웃었다 봉천동 산 꼭대기 달동네 옥탑방에 가을 국화꽃 향기가 실바람을 타고 태양이가 놀고 있는 창가로 날아들었다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댕댕이와 책을 에필로그는 소설을 낭독하고 나서의 느낌을 바로 얘기하는 공간입니다 작품보다는 주로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건 제가 소설을 읽으면서 다양한 캐릭터를 만나는 기쁨을 독자님들에게도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여러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지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듣게 되나요? 정씨인가요? 아니면 이정순인가요? 그도 아니라면 윤성자인가요? 코믹한 배우들이 나와서 연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유쾌한 연극을 보는 것 같아요 이 작품에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선한 사람들입니다 나빴다가도 결국은 선한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죠 윤성자가 임신을 했다는 내용은 반전 중에 반전입니다 가슴이 가슴이 꽉 차오르는 느낌이었죠 출산율이 떨어져서 누구나 다 걱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코믹하게 다룬 작가님께 갈채를 보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